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는 올해 경자년에도 늘 도민의 곁에서 지역의 현안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심층 분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첫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2020년 올해 경남 도내에서 기대되는 여러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유진상 경남도 정책자문단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첫 이슈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경남의 정치판 추위입니다. 국직한 정치 거물들의 등장 소식과 현직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비숭숭한 가운데 기대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이번 총선의 과정과 결과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경남은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매우 크고 또 전직, 현직 대통령도 나왔죠. 우리가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지역이고 또 정치판이 실제 가장 뜨거운 지역이고 치열한 지역이죠. 그리고 재작년이죠.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약 30년 보수당의 아성이 민주당에 무너졌죠. 그다음에 작년이죠. 4월에 창원성산구 보궐선거에서 범여권 탄일 후보 아마 이것도 선거 사상 여권 후보가 탄일하는 게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창원성산구가 워낙 각축전이고 우리가 소개표 생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도민들한테 가장 신속하고 빠른 보도를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아주 박빙이 상부 맞아요. 이런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경남 하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전체가 16개 의석인데 12개가 자유한국당 의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한석이 줄였죠. 밀양의 엄영수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재는 자유한국당 11석 그리고 민주당이 김혜의 2석 양산의 1석 이래서 민주당이 3석 그리고 정의당이 1석 이런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관심이 가는 게 총선에서 대권 후보급에 상당하는 인물들이 출마를 지금 준비를 준 거겠죠. 예를 들면 작년에 자유한국당 전 대권 후보의 홍준표 의원 그다음에 김태호 전 도지사 이런 분들이 후보로 지금 뛰고 있고 그다음에 김혜정은 민주당이 전부 다 의석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탈환을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창원 성산국에는 보수당과 진보당 범여권 후보가 다시 리턴 배치가 가능할지 이런 게 관심거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진해 지역에 현역인 의원이 풀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지난번 도지사야 선거에서 낙선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분들도 관심의 대상의 어떤 선거판에 뛰어드는 인물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남권 총선에 영향을 좀 줄 만한 요소를 꼽으라면 뭐가 좀 있을까요 단연코 곧 앞으로 다가온 김경수 지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재윤경 서영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권 후보급들의 움직임들 어느 지역에 등판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산시장 의령군수 대법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에 만약에 단체장들 재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 같습니다. 정치 지형적으로는 지금 대충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결국 경남 경기 경제를 얼마나 되살릴 수 있는 인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일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젊은 층이나 신인의 공천 정도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경남 서부 내륙권이 유독 자유한국당 강세였는데 거기서 민주당이 얼마나 선전하느냐 그런 기싸움들을 볼 만할 것 같고요 경남의 선거구 변화가 되잖아요 4 플러스 1 합의 만약에 된다면 16석을 경남 유지를 하게 될 건데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인구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현행대로 16석이 유지가 될 걸로 예측이 돼서 아마 거기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또 경남도가 국책사업 성과를 많이 냈었는데 그게 이제 체감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옵니다. 총선에 가까울수록 예를 들면 남부 내륙철도라든지 진해의 제2신항 그다음에 무슨 핵심 산업 고도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관심 있게 볼 게 경남 경제나 경쟁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을 경남을 볼 거냐 아니면 평등과 분배 복지를 우선으로 할 거냐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남은 유난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북관계 유지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남북관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서민들 관심 갖는 부동산 가격 부형이 지금 4천 가구가 미분양인데 예를 들어 부형 같은 경우를 들면 4천 가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남 전체의 부동산 가격을 거의 좌우할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라든지 지역 건설 경기 그다음에 결국은 서민들의 체감 온도까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총선 전망에도 언급이 되듯이 올해는 김경수 도정의 절반이 또다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한데 썩 좋지 못했던 평가에 대해서 김경수 도정은 마중물이었다 이런 게 좀 설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어떤 결과가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봐도 좀 되겠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시작 첫걸음 단계였기 때문에 평가를 수치화시키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 초부터 대형 국책사업 영향평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공약에 대한.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의 공약 이행률도 4,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성과가 수치화, 정량화 또는 가시화되는 시점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남부내륙철도가 5조 그다음에 부산 신앙에서 김해 고속도로가 1조 이런 국책사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지역의부 공동도급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런 국직국직한 국책사업을 할 때는 지역건설사나 업체들이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는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경제로 봐서는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유드리 사업이 지난해 경상남도가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지금 바로 지어진 거나 현실화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국책사업비를 따왔다는데 도대체 뭐가 된 거지? 이런 의문과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그것들이 실제 착공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감도도 높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국책사업들 일부 설명을 했었는데 항공 ICT, 희유금속 소재 클러스터, 스마트 산단, 스마트 농장, 심지어 스마트 양식장까지 거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수산물하고 제조업에 관련된 클러스터 단지들을 경남도에서 국책사업으로 많이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착공이나 어떤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확실히 그동안 깜깜이었던 과연 김경수 도정이 뭘 했느냐 했던 부분들이 정량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거제 난대수목원 같은 경우도 조금 마지막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난해 이슈토크에서 다룬 바 있는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 사업이 올해부터는 더 박차가 가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허성문 창원시장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만난 게 좀 좋은 작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창원과 경남 경제에 좀 좋은 신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좋은 만남이고 실제 효과로도 나타날 것이고 또 저는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시장님께서 새해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띄워주기를 바라고요. 가스터빈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방송을 했죠. 이게 전국의 가스터빈 수요가 한 149기죠. 이게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이게 수입 대체 비용이 약 두산중국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10조 원 이상일 걸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고사란이 우리 창원에 경남의 경제에 다 녹아들지 않겠습니까? 허성문 시장은 이해찬 총리라든지 이낙연 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국 지금까지 600원의 가스터빈 개발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실정 단계죠. 지난 연말에 서부발전 산하에 김포열병합발전소에 이 가스터빈을 납품을 했습니다. 실정이라는 건 이제 실제 가동을 하는 거죠. 이 가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보완을 해야 될 게 많은데 2년 동안 이제 가동을 하면서 좀 이 실제 제품의 어떤 전력 생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하겠죠. 정부 지원이 저는 절대적으로 창원에 필요하다. 왜? 탈원전으로 인해서 창원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체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경남 경제가 좀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경제가 좋아지면 도민의 삶도 나아지고 결국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될 텐데 지난 연말에 또 하나의 청신호도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경기 회복인데요. 올해도 계속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이슈토크에 출연해서 부동산 경기 반등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정상철 창신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잠깐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해 하반기부터 창원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올해도 이런 상승세가 계속 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창원의 갭 투자자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최근에 창원의 일부 아파트들을 싹 쓰리를 했죠. 시켜만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일부 아파트들이 보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창원의 중동에 유니시티 아파트 저런 아파트들도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태풍이, 갭 투자자들의 투기 바람이 태풍이 지나가고 창원의 주택시장이랄까 가격이 좀 잠잠합니다. 그래서 잘못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계속 창원의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방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기를 거쳤다가 또 내년쯤 조금 올리라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은 계속 상승은 이어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에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조심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것은 쉽게 말하면 너무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부동산은 기대심리인데 오른다 카드라, 카드라 통신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려면 다시 말하면 지역경제나 인구 유입이 이렇게 떠받쳐줘야 되는데 아직 창원으로 와서는 그렇게 큰 호재가 당장은 없기 때문에 지금 잠잠한 상태로 내년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회 분야로 넘어가 보죠. 작년 하반기 창원 마산 합포구를 시끌벅적하게 했던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CCTV 문제 해를 넘기지 않고 CCTV를 설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 효과가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CCTV 설치와 서성동 폐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우선 전국 유일의 성매매 집결지이죠.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일단 그 장소가 하필 또 3.15 기념탑이 있는 곳이고 김주일 열사 시체가 인양됐던 곳이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학교도 있는 바로 옆이거든요. 당연히 뭔가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사연이 많습니다. 관련 업주와 종사자들이 세 번에 걸쳐서 CCTV 설치를 방해를 했었고 작년 말에 결국 설치가 됐습니다. 2017년도 대구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 성매매 집결국 4대의 CCTV 설치한 이후에 성구매자가 극감해서 자동으로 폐쇄가 됐습니다. 사실 성매매를 활성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익명성이기 때문에 CCTV 설치하는 건 강력한 방지 조치라고 되고 자연스럽게 폐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 중에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기존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권을 살리고 또 성매매 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승규 의원이 조례도 준비 중인데 그런 대책들이 동시에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의 경우에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그 장소들을 예술촌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재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성매매업 종사자들에게 지원을 해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이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성매매 직결지가 한 20여 곳이 남아 있는데 이게 가장 모범적인 성매매 직결지를 정비를 했던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 중에 공통된 얘기가 지금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의지와 그 다음에 피해 여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지원 대책 그 다음에 근무를 갖고 있는 건물주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개발이 민과 관이 합동으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개발을 완료했던 게 아마 우리가 참고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스포츠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남FC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종부 감독의 후임으로 설기현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감독직을 맡은 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반가운 소식이고 월드컵 우리 4강 신화의 주역이 경남FC의 감독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죠. 특히 경남은 1부에서 2부로 강등이 됐고 팀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면 팀을 활력을 시키는데 활력 회복을 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겨울에 당장 전지훈련, 공개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팀으로 빌드업을 시켜야 된다. 이런 과제들이 있겠죠. 끝으로 작년보다 나은 올해의 경남도를 위해서 전문가로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저는 작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경남 연구원장 청문회 할 때 저는 양쪽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이 정치적 질문을 하지 않고 정책을 질문함으로써 굉장히 유쾌한 장면을 봤었거든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소동 박사님, 저하고 성향이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 이야기 안 하고 정책을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 자주 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 이야기하자 그러면 사실 소시민들이 좀 행복해야 되는 기본 조건들이 경남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의 주거 환경, 의료, 문화, 생태, 환경을 누릴 권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가진 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못 걷는다고 다그치지 말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기대는 우려와 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짚어본 경남의 올해 예측이 경남 도민이 바라는 대로 모두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안소동 시사평론가, 유진상 경남도 정책자문단위원 함께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첫 헬로이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